정규재 주필 글은 보수적인 글입니다. 정신의 용기 모두가 꼬리를 감추고 있다 해서 선거부정은 없다는 주장을 힘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래와 같은 대목은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고 오로지 관리부실이 있을 뿐이다. 관리부실이 있을 뿐이다. 일부 지식인 그룹은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를 수치조작과 고의적으로 혼동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이미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필의 페북 댓글을 남기신 분 가운데 비교적 장문의 댓글을 남기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주필님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문제인 좌파 정권의 말을 믿습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에 부정이 개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 좌파들은 일바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회학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 S님입니다. 당신은 엑스맨인가요? 5.18 북한군 개입설 논란 때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였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선거 부정 논란도 초기에 단정적으로 부정해버렸고 이제는 애매모호하게 부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계적 의혹에서 시작되어 선거 전후의 부실, 부정, 불법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 융복합적 부정선거 논란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치권, 언론이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저는 처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투표함 관리 부실, 봉인 훼손, 선거 관련 자료 제공 거부, QR코드 정보의 비밀선거 침해, 빅데이터 유출, 유령투표 논란과 의혹들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창 Y님입니다. 정주필님, 자신은 믿지 않고 뇌피셜로 사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글이 졸렬해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규재 씨에게 조작론에 가담하라고 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옹고집, 불통, 틀딱으로 이미 낙인 찍혀 버려졌는데 착각도 심하시군요. 정주필은 항상 자신의 기자 경력을 자랑했던 것 같은데 기자의 가장 중요한 직업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팩트 아닌가요? 모든 통계적 조작이 기각이 되어요? 본인의 지력과 실력에 문제가 있어 남들이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모든 통계적 증거가 기각이 되다니 소설 씁니까? 이 부분도 저도 하루 눈에 거슬렸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분명히 자신의 페북글에서 모든 통계적 조작이 기각되었는데 다른 사소한 오프라인 증거물에 집착한다. 그런 가짜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법률적 단어인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주기를 바라는 본인의 속내를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되는 겁니까? 한국 유수의 경제제 주필까지 하셨던 분이 그리 이렇게 졸렬해서 되겠습니까?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알량할 글 솜씨마저 이렇게 회화화시키는 정규재 주필의 말년에 뭐뭐를 표합니다. 제발 자중하시고 수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 선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민초들의 절규를 더 이상 조롱하고 모욕하지 마시고 그냥 입 닦고 계시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선거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민초들의 절규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시고 모욕하지 마시고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던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실치살은 살인이 아닌가요? 그리고 과실이 범의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부실이라는 단어를 범죄의향 범의가 없는 실수 비슷하게 생각하고 묘사하는 것은 지력의 부재인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주필님 당신의 시대는 같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더 나아가 이 시대에서도 킥아웃되고 있는 중입니다. 좀 가혹한 그런 표현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양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성재님입니다. 지금 거짓시에 기초하여 진실을 세우려고 그러는 자가 누굽니까? 정주필입니까? 우리입니까? 당신을 아끼는 나같은 사람이 조작 의혹의 처음과 끝 전 과정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진실 추구의 자세를 반기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작론에 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혹은 이제 곧 거짓에서 드러날 지식인의 철홍성을 쌓아놓고 데려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주장이 옳았었다는 오만한 지식인의 고집불통과 확고한 학정편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은 과도한 자기 확신은 진실 추구의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추적관찰의 의무를 반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술도 있습니다. 참여라고 믿는 사람 누구도 당신에게 줄서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진실을 외치고 있다고 오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다수가 자신의 견해에 반발하거나 분노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깊이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또 자기 반성은 늘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면 잠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도 차선책 가운데서도 괜찮은 차선책입니다. 확신이 쓰지 않으면 잠시 또한 그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정주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잊혀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선거 부정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관리 부실에 있었을 뿐이다. 관리 부실을 가지고 조작 선거라고 모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렇게 추진하는 자들은 정말 비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반성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글로 남겨진 것은 사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당장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댓글은 저의 방송을 보고 남긴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댓글은 평소에 정규재 주필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자주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남기기 때문에 우호적인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견해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이 내뱉었던 그런 주장이나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중간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수정해야 될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감안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큰 센 역풍이 힘을 하치는데 그것에 맞서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달라들면 그건 필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 비교적 정규재 주필은 당분간 이 주제를 특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결사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또 한 분이 계시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100개, 200개 정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100개, 200개의 댓글 가운데 몇 퍼센트냐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옹호하냐 이야기죠.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고집불통 머무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평생 동안 싸워온 그런 업적이나 이미지를 그렇게 추락시킬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그렇게 추락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나중에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이기려면 진실 쪽에 써야지 거짓 쪽에 쓰면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것을 전면 부정하겠다. 그건 반드시 제가 볼 땐 질 수밖에 없는 쪽에 서는 것이죠. 왜? 사실과 다르니까 사실 쪽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0일 날 오세훈 국민의 원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그대로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밀어줬는데 쥐어주는 떡도 못 받아 먹나요? 어떻게 밀어준 유권자를 배신하고 침묵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당신의 태도를 보면 반맛이 없습니다. 반면 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나라에 관한 문제도 참 많이 배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익이 중요하고 정치적 경력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이력도 참 고려해야 될 것이지만 결국 사람이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있을 때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게 주변에 도움이 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만들고 쌓아가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큰 성취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시대를 잃고 작은 이익에 연년이 하지 않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자기가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귀한 것을 자기가 걸 수 있을 때 오히려 수십배 수백배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살아오면서 많이 깨우치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서도 제3회 관찰자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대로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동시에 또 새롭게 시작한 영어 방송인 공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늘 주변에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그런 후원과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또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